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무조건 순찰이다! 순찰이다! 너무 순찰만 도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 깎기만 안 돼! 하 정말 피곤했어요 오늘 밤은 진짜 깊이 잠들 수 있겠네요 그래도 오늘 호감도를 많이 울렸어 내일 아침밤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왜 안 깨어졌어 아침밥은 어떻게 됐어? 너무 깊이 잠들어버렸어요 10분 안에 나가는 게 못 보여요 지명이 대충 삼각김밥이야 뭐지? 블루티가 꼬였나? 혹시 그건? 카메라? 드디어 제 졸업식 준비가 끝난 건가요? 맞아! 안! 너는 졸업식 테이블 호수? 네! 정장 준비해놨어요!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입어 아! 네! 그냥 제 옷 입고 찍으면 안 될까요? 안 돼! 코스프레는 중대사항이다! 이러한 데 기사일이 없어! 기다려! 그렇게 말을 못 믿는다니 나는 코스프레이가 아니라도 좋아! 그냥 호기난 거예요 금방 회복될 테니 울지 말아요 아니 나를 떠나갔어 무슨 소리예요 그럴 일 절대로 있을지도 미치마마 Rebel 엠